자, 저희가 이번에 AP19분들이 일도없어로 컴백을 하셨기 때문에 개인인사를 일도없어의 포인트 안무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한 분에게는 벌칙이 있으니까 먼저 선점하시는 분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안무를 다른 분이 추실 수도 있으니까 겹치면 안 돼요. 개인인사를 먼저 가볼텐데, 누구 먼저 하실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로 하는거야? 그런거 없는데? 맘대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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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하면 순서가 다 정해지니까 1등만 정하고 그 다음에 다섯 장수로 가겠습니다. 1등분 나오세요. 1등이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빙크 막내 하영입니다. 이번에 일도없어도 컴백했는데요. 다 같이 잘한다. 준비했나 봐. 아, 그리고. 재환 선배님하고. 안무가 안무가. 네, 분명하다. 아, 좋다. 오랜만에 하영이야. 잠깐만. 이거 안무 다 알고 있는거 아니면? 다음에 또 물러주세요. 자,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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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 세세세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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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빙크 윤지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아, 네. 앞으로도 에이빙크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윤지아이었고요. 이렇게 길게 한 샘 처음 봐. 네. 아, 네. 뭐에요? 안녕하세요. 남주입니다. 야오! 겹쳐 겹쳐 겹쳐!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기뻐. 야오! 형! 다음, 다음. 안녕하세요. 에이빙크. 에이빙크 없어요? 있어요. 에이빙크. 에이빙크 공인. 아, 프린트 입어났네. 그래, 프린트 입어났네. 아, 프린트 입어났네. 우선 탈락부모 1번이고요. 다음이에요, 다음. 먼저 나가야 돼요, 먼저 나가야 돼요. 네. 안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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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할게 왔어. 본인이 하면 돼요. 본인이 하면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에리핑크 리더 초롱입니다. 그러니까 안했네. 이거 안했어요, 안개 붙였어요. 엄마가ұ개 three. community member will allow him to take away from their bestbie to find the lucky show for real life on the vendo autopsy . 먼저,横이͂uenMMIOYN